이 선관위가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3구 대선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선거입니다 조금 조심했습니다 조심했다기보다도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현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방심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약 8%를 빼앗고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 반올림에서 약 1%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9%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플러스 9%를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관내 사전투표 기준으로 약 18%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조작을 했고 좀 조작이 적은 지역이 이게 경상북도가 좀 적네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가장 강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 평균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플러스 9, 마이너스 9입니다 총 조작규모가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2918, 18%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3구 대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고 사전투표에서 대승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승을 했다는 것이 바로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발각이 안 되라고 봅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대승을 했다 55% 대 45%로 대승을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대승을 겨두고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 대승을 겨두고 이른바 교차투표입니다 부정선거에 아주 선거사하게 전형적인 사례인 겁니다 실제로는 뭐냐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45%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55%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0%를 빼앗고 이재명 후보에게 10%를 더해준 겁니다 총표가 이동한 표수는 20%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 수는 4319만입니다 선거의 투표자수 참가한 사람 숫자는 3255만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630만 표입니다 조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수는 1630만 표 곱하기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0.1을 곱하게 되면 326만 표입니다 326만 표는 사전투표 기준으로 20%입니다 총 득표율 기준으로 9.8%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실제 격차는 326만 표 더하기 25만 표입니다 351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총 득표율 기준으로 10.30%입니다 0.77분인가 0.74% 차이가 아니고 10.30%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이 3구 대통령 선거의 전체의 모습을 가장 잘 정리한 겁니다 실제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 압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에서도 55% 대 45%를 얻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사전투표였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서 10% 뺏고 이재명 후보의 10%를 더하줍니다 여기에 10%를 뭐해야 하겠나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를 빼앗고 10%를 더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승을 했는데 55% 대 45% 대승을 했는데 선관위가 여러분 뭐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5% 대 45%로 대승한 것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0.2%니까 326만 표입니다 이 326만 표는 사전투표 기준으로 20%고 총 득표율 기준으로 9.8%인 겁니다 0.73%로 진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실제 격차는 조작한 326만 표하고 마지막에 남은 25만 표를 더하게 되면 얼추 351만 표 격차가 난 겁니다 이것은 득표율 기준도 10.30%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10.30%로 이긴 후보지 0.73%로 이긴 후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전국을 대상으로 다 한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 대상으로 한 겁니다 조작을 서울만 한 게 아니고 서울을 좀 많이 했네요 서울을 서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 표를 쓰셔 넣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침에 제야 전문가가 급히 보내준 자료입니다 특정 후보의 득표율 차이값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뭘 조작합니까 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쑤셔 넣으면 다 플러스가 나오고 사전투표 빼앗으면 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 플러스로 만들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다 마이너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산시 중구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중앙동 9% 동강동 11% 대청동 9%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대청동 9% 보수동 7% 부평동 10% 광복동 11% 남포동 7% 영주제1동 8% 영주제2동 9% 관외사전투표 11%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재배투표 23% 이건 완전히 그냥 조작을 밥 먹듯이 했는데 재배국민투표 대구 광역시는 재배국민투표 다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 이겼는데 재배국민투표에서는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표를 훔쳐가지고 옮겨 놓으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좌우가 딱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래 사전투표 득표율을 가짜를 진짜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죠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이게 정상투표인 겁니다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어가지고 차익값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하니까 이렇게 작은 겁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몇 퍼센트를 훔쳐간지 부산시 중구를 분석해 봤습니다 윤석열 표에서 15% 심상정표의 15% 다른 군소정당은 표가 얼마 되니까 하나도 손을 안 댔네요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35표를 이재명한테 대줬는데 더하기 1235표 빼기 1235표니까 총 이동한 표수는 1235표 곱하기 2표가 되는 거죠 딱 두 군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이런 변호할 겁니까 선거 데이터 이런 Y로 쓸 겁니까 뇌물 매길 겁니까 선거 데이터 고칠 겁니까 여러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어떻게 변호할 겁니까 검찰에 가가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호할 겁니까 검찰 수사관에게 내물 매길 겁니까 지금 발표된 이러면 선거 데이터 고칠 겁니까 선거 숫자 만나가 뭡니까 좀 봐달라고 할 겁니까 이거를 잘 알면 검찰에 이위신청 안 합니다 신임 법무장을 하고 신임 검찰총장 어깨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기회를 신임 법무부 장관과 신임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4.15 총선 이후에 보였던 것처럼 깔아뭉개고 그러면 나라는 저는 끝장난다고 봅니다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면서 싸우듯 만들어 온 사람들한테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널 잊지 않고 얼마나 드물고 그 기회를 필사적으로 잡지 않으면 다음 스텝이 불가능하고 꼬꾸라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선거 데이터에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게 뇌물 매개가 이런 구한 게 아닙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체 몇 프로 조작했습니까 17.1% 조작했네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부산시 중구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7.1%의 표 이동이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에게 15%를 빼앗고 심상정에게 15%를 빼앗고 군수홍당을 총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8.560%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붙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560% 하고 빼앗긴 8.560% 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7.1%의 표를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부산시 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사전투표 재회투표 동대신 1동 재회투표 플러스 23 이재명 관외사전투표 플러스 10 동대신 제1동 플러스 9 동대신 제2동 플러스 11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동대신 제3동 플러스 8 서대신 제1동 플러스 10 한 군데도 뭡니까 사전투표에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남부 1동 플러스 9 남부 2동 플러스 11 미친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미친 수치가 나오냐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은 무자비하게 묶여 사람을 봐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친 숫자 가운데서 차익값을 구성하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당일투표 득표율은 조작을 하기 힘드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에 조작된 것을 조작한 조작률을 찾아가지고 다 원위치를 시킨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수치가 모두 다 오차범위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재명 관외사전투표 2% 제외투표 1.17% 동지신 제1동 0% 동지신 제2동 2% 동지신 제3동 1% 이게 정상선거인 겁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2하 전문가가 몇 퍼센트나 표를 훔쳤나 이런 거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15% 15% 훔친 겁니다 동구 중구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써도 15% 15%를 훔친 겁니다 3,054표를 빼앗고 3,054표를 대줬으니까 3,054표 곱하기 2 약 6천 몇 표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부당하게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또 얘기해 줍니다 총 18.7%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7%라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8.7%의 표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을 표현한 군소정당을 다 합친 거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스 9.344%를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꿀꺼닥하고 상쾌인 겁니다 플러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8.7%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4.15 총선 전국평균이 25%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약간 안심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리고 적들의 오판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권성동의가 잘해가지고 1등 공신이고 천만입니다 권성동의는 잘해도 7등 공신 중 될 겁니다 1등 공신이 누굽니까 1등 공신이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2등 공신이 누굽니까 사전투표 여름 참가율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방심했던 저쪽 동네 사람들 3등 공신이 뭡니까 황교안 민경욱입니다 박회를 무릅쓰고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셔야 됩니다 1등 공신에 또 들어가셔야 될 분이 자유애국 시민들이죠 국힘당은 조작이 그렇게 많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으면 다 조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협력했던 거죠 누가 국힘당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김기현이 누가 권성동이 누가 권영세가 누가 이준석이 누가 하태경이 누가 이러면 한기호가 여러분 뭐로 됩니까 16.18.7%가 무슨 숫자입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8.7%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는 뭡니까 그냥 앉아서 뭡니까 그냥 이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는 뭡니까 거기에 따라 자리시회를 받는 겁니다 18.7% 거두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일 때하고 1000명일 때하고 엄청나게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수가 부산에 오늘 보시다시피 중구 부산에 여러분들 뭐죠 서구 전국이 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를 훔쳤는데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검찰 수사관에게도 특별히 부탁할 겁니까 윤 대통령 해빡할 겁니까 선거에 이런 부정수사하면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어떻게 할 겁니까 숫자는 말이 없고 감정이 없고 정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그냥 숫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조작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발굴해낸 겁니다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했는지 부산시 서구는 15% 15%를 빼앗는 조작공식을 쓴 겁니다 그 선거 조작공식을 써가지고 선거 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총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겁니다 대역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한 4천만 가까운 사람 이름 참여한 선거 3,2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 선거에서 1,700만 가까운 사람이 사전투표입니다 1,700만 명을 사전투표에 나와서 투표하게 해놓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를 만든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그러니까 1,700만 물을 매겨버린 겁니다 1,7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냐 관계없이 지구 마음대로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게 어제 보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 검정구 사례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3구 대통령 승가의 종로구 사례입니다 전국이 프로그램을 다 돌렸기 때문에 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3구 대통령의 성동구 사례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겠냐 이야기죠 어떻게 했겠냐 이야기죠 그건 검찰 수사가 맡아야 될 사관이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귀구도는 장관금인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밑에 차관금인 사무차장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여러분들 살림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세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내부 업무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산 업무는 정보자료국에서 아마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겠습니까 사무총장 박찬진씨 부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출신 요직을 다 거쳤죠 지방선거는 사무총장이 거의 대형체제로 치렀고 그 전에는 대선은 누가 치렀습니까 사무차장체제로 치렀습니다 박찬진씨가 그 전에는 아주 요직이었겠죠 로얄코스를 걸었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사무총장이 잘 알고 있겠습니까 사무차장이 잘 알고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잘 알고 있겠습니까 실무자가 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확실한 것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된 숫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1600만에 1700만 정도 되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던진 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선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누가 있는지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대법관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판결문에 적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찾아오라 수사기관도 아니고 누가 찾아온 겁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 벌을 받아도 과분할 정도의 인간들입니다 범죄자가 누군지는 책임을 왜 내냐 책임을 우리가 왜 냅니까 경찰과 검찰이 이런 것을 수사라고 뭡니까 공공수사부도 검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여러분도 이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아내라고 하면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감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설이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의견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2017년 이후에 공직선거를 다 조작했다 후보자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전산포력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다 거기다 조작하기 힘든 당일투표 득표수를 대가지고 총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후보의 선출직 공직자를 당선과 낙선을 결정했다 누가 여러분도 했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죠 오늘 여러분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방송이 길어졌던 내용의 특별한 의도를 했다기보다도 황교안, 민경욱 그리고 공평호에 대한 제가 2월 28일 날 고발을 당했고 3월 1일 날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전 의원이 소위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했다 공직선거법에 여러분들 위반된 혐의로 공직선거법이 처벌이 좀 엄합니다 고발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사건을 맡았던 영등포서가 특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전혀 상상할 수 없게끔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황교안과 민경욱을 꼭 처벌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제가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의원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좀 길게 또 일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